평수기사에 나오다 평수기사에 나오는데 달교를 우르러 굴며 손뼉을 떵떵떵떵 놔듬며 순양이 불러 말을 온다 순양이 마누라 정열부인 나이시 수절부인 마누라야 미란을 정여지고 어디가 있어도 남할로는 수절도 다하였다 절로 하여금 육바이 손도 감청 돈 모게 타주고 딴 다투라 가져나오느라 순양이가 할 일 없이 집돈의 목을 커져 집골 기우지 없이 나오이면서 해구수 불러 말을 했다 아이고 여보 해구수의 형님 형님은 내 해구수만 헐며 낸들어 이길까 사랑을 부르려 구이 부르려 삼둘이 거리 똑바로 어딘디 하지올까라 운마디 틀러시 백백 틀어 수말을 하니 그게 무슨 말쌈이오 할 일 없이 황수 쥐르 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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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냐 안 지고 탈시 군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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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시야 웃둔 사람 팔자 좋아 난 정독을 둘이 난데 난 정독을 둘이 난데 나는 무差 왠지진구 이대경이 왠지지하 또 실시로 성부살군 천양현신이요 오 두 말 말고 올라와 내방 수청 들어라 사뚝불부 항송하오나 올라가신 구간절의 도련님과 백령끼양 맺어 싸우니 과인불부 시약 못하겄소